네, 이번 시간은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를 먼저 연주를 해볼 건데요. 노사연의 만남은 처음에 나왔던 앨범은 3카포에 꽂고 C코드로 연주해야 되고 2007년에 나온 버전은 2카포를 꽂고 C코드로 연주하는 버전으로 지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7년 버전이기 때문에 C코드, 2카포의 C코드로 연주를 해볼게요. 리듬은 슬로우 락입니다. 리듬은 슬로우 락입니다. 리듬은 슬로우 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